날씨 좋고 공기 나쁘고 차 매연이 되게 심합니다. 오르막 내리막이다 보니까 오르막에 올라가는 차들이 그렇게 차가 오래 되지는 않았는데 매연이 되게 심하네요. 그리고 또 하나는 휘발유나 디젤 연료가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요. 퀄리티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매연이 많이 나요. 차 지나가면 입을 딱 다물고 숨을 안 쉬어야 돼요. 드디어 셰션로드로 들어왔어요. 도로가 내리막 쪽에는 그렇게 매연이 많이 안 나는데 오르막 쪽에는 매연 냄새가 되게 많이 나요. 매연도 많고 먼지도 많고 내리막길은 조금 괜찮아요. 당신이 있어서 내가 떠들어도 좀 덜 뻘쭘한데 당신 없이 혼자 주절주절 떠들고 하면 이거 진짜... 그러니까 얼굴에 철파를 깔아야 되는 거야. 너도 SN가서 몇 번 인축해 줬다. 어디에선가 나올 수도 있다. 아아... 필리핀 애들이? 아아... 그래. 그럴 수 있겠네. 그래. 오! 바람불이다. 아아... 만만한 블랙퍼스트 맥세이버스인데 지금 11시가 넘은 시간인데 점심시간이 되니까 아침 메뉴에서 점심 메뉴로 싹 바뀌어버렸네요. 전광판이 확 앞뒤로 바뀌어버렸어요. 그래서 지금 전면에 좀 전에 선택했던 것들이 없고 이제 점심때에 가능한 메뉴로 가격이 약간 비싸졌네요. 스파게티 콜라, 프렌치 파이 있는 이거 63% 달에 이거 하나 시킬게요. 그리고 여기에 커피, 29. 애기들을 위한 해피밀. 이 라인이 원래 할아버지, 할머니, 노약자를 위한 PWD 해놨죠. 장애인을 위한 라인인데 지금 아침 시간에 바빠서 그냥 일반인들한테 오픈을 하는 모양이네요. 원래는 이 라인에는 일반인들이 못서 있게끔 그렇게 하던데 직원이 되게 바쁩니다. 가지고 와서 데스크에 올려놓고 또 다른 거 가지러 가고 여긴 동선이 다른 데하고 조금 다르게 좀 어렵게 돼 있네요. 바로 뒤에 보통 음식을 가져올 수 있는 매대가 있는데 여기는 전광판이 있다 보니까 전광판 뒤로 가서 음식을 가져오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고 일단 데스크가 보기는 좋은데 손님들의 주문량을 맞추기에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립니다. 다른 것보다. 다른 곳보다 예, 다이닝 이상 맥 스파게티 그리고 이상 프리미엄 러스 커피 8옹 커피를 한 잔 아메리카노 같은 걸 시켰는데 설탕 3개, 크리머 3개를 주네요. 이 쪽으로 올라갑니다. 세션 신이 있는 맥도날드는 지은 지가 얼마 안 되었어서 그래서 되게 깨끗해요. 아... 좀 전에 주문한 맥 세이브 스파게티 종이 박스를 여니까 맛이 없게 보이네요. 일단 한번 먹어 볼게요. 면이 꽉 참 말라가지고 이렇게 말랐을 때 있어요 콜라 그리고 이거 2개 해서 1,300원 아까 프렌치프라이 감자튀김이 있었던 것 같은데 감자튀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, 가리팥이 바뀐 거니까 아, 없었어요 어련히 알아서 먹겠어요 맛있어요? 음... 맛있어요? 잘, 잘 안 돼 다른 건 없고 그냥 달라라 셰션에 있는 맥도날드에 와이파이 비밀번호가 뭐라고요? L, O, V, E, K, O, P, O 아, 러브코토 직원들한테 묻지 말고 바로 로그인 하세요 부산 Iran 냠냠 곁은 공으로 갑니다 모자 сы Xbox Вот 왕 interventions 굴 ersch obra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